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황영웅 님을 향한 사랑 가득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황영웅 님이 만들어가고 있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최근에 황영웅 님의 스타성을 알아본 유인경 기자님이 그의 영향력에 대해 깊이 있는 기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 우리는 황영웅 님이 어떻게 트로트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감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황영웅 님은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진심으로 다가오는 목소리와 감동을 선사하며 트로트 장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유인경 기자님이 언급하신 대로 황영웅 님은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독보적인 스타성을 지닌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노래는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그의 무대는 언제나 특별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특히 황영웅 님이 보여주는 진정성 있는 무대는 트로트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그의 목소리는 깊은 울림을 전합니다. 이러한 그의 노력과 재능이 지금의 황영웅 님을 있게 했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황영웅 님이 앞으로도 이끌어갈 트로트의 새 역사는 우리 팬들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깊은 감동을 주는 예술입니다. 우리는 그의 무대가 주는 감동을 느끼며 그의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황영웅 님의 음악과 무대를 더욱 응원하며 그가 만들어가는 트로트의 새 역사를 함께 지켜봅시다. 그의 목소리와 음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이 여정이 더욱 아름답고 감동적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황영웅 님과 함께할 우리 모두의 여정이 행복하고 감동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